재밌게 수고하자! 파이팅! 안녕히 계세요. 어? 빨리, 빨리, 머리 올려놨어. 네! 빨리, 빨리! 자,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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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! 오이첽! 앉아, 앉아, 앉아. 어디, 뭐라고 했어? 머리 올려놨어. 시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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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핑! 쇼핑! 잘 돼서 손쓰면 안 돼요! 손쓰면 안 돼요! 1, 2, 3, 2, 1 하나 둘 셋 발견 발견 시작 다시 한번 끝 뭐야 이거 들어 가야 돼 어디야 고생ってる ~~ ~~ ~~ ~~ 보았는 다 됐다 보았는 다 됐지? 보았는 다 됐지? 보았는 다 됐어 보았다 보았어 당시에 저도 다 됐어 네 좋 우리 20살 잘하고 시작할거예요 자, 팀한테 이유가 안녕 안녕하세요 저 빨리 좀 더 보라지 가슴 자, 파이팅 크게 하나, 둘, 셋 파이팅 하나, 둘, 셋 파이팅 가자! 두 분이! 와! 주승성! 건우 열심히 뛰어야지! 건우 오늘 열 번째 하기로 했잖아! 과연 9년전 골 넣을 것인가? 슛! 와 두 분이 신발이 뭐야? 근데 너희가 이기고 있는데? 연준아 한 골 넣으면 한 감독님이 응! 칭찬해줄게 출발! 지현 선생님이 칭찬해준다 빨리 달려! 칭찬 부르는거야? 빨리 달려! 동현이 벌써 지쳤어? 동현아 일어나! 동현이가 간다! 동현이가 간다! 동현이가 간다! 동현이가 간다! 동현이가 간다! 무서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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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 아닌데? 연준아 연준아 어떻게 하자고? 만두기면 황사기면 키맞웅 키맞웅 이길 수 있어? 응! 진짜로? 응! 내 줄 수 있어! 우리 물 한 번 먹고 와서 할까? 응! 오케이 알겠어! 자 물 한 번 먹고 오세요! 여기다 손 모으고 하나 지현 선생님 이겨야 돼? 하나 둘 셋 네 알겠지! 저 선생님 이겨야 돼 알겠지?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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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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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신발 준비 출발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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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열심히 뛴다 이 선생님 뭐야 정답 정답 아 여섯 살을 상대로 저렇게 하다니 동현이 가자 동현아 연준이 슛 연준이 슛 슛! 그렇지 한 번 더! 연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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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성아! 올라야지! 뭐하고 있는 거야? 올랐어? 2대2! 좋아! 연준! 은성아 뺏어야지! 연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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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! 누나! 하이파이브! 누나 하이파이브! 미안.. 확볼 털어 봐 그래!! 어 좋아.. 다! 뭐야 하나 둘 셋 파이팅